으 에 시작으로 이어갑니다 아 좋아요 3구 경쾌한 수입 3구 역시 강력합니다 전을 확실하게 해내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김나영의 서비스 자 리시브 들게 벗어나면서 김나영 선수를 떨어트려 나왔을 때 예 낭 선수가 유리한 플레이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직선 서비스로 갑니다 전제 선수리 관은 전진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김나영 가난한 플립 김나영 좋아요 전지 선수가 계속해서 차곡차 아 자 신나영 빠르게 접근 전해봐요 김나영 3구 받아주는 전지 입니다 묶어있는데요 묶여있습니다 1대 6 자 김나영 3구 전지 백핸들 강력합니다 다시 전지 포인트 준비를 좀 빨리 해줘야 되구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멜리로서 견뎌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김나영의 찬스 득점 자 이런 점차 전지희 급격한 자 여기서 김나영 선수의 서비스로 이어갑니다 렐리 그렇죠 첫 포인트 김나영 아 좋아요 자 다시 만들어갑니다 김나영 그리고 포인트 확실히 3구 어 견뎌네요 7구 7구 득점 아 좋아요 날렵한 공격 떠나갔습니다 전지희 날렵합니다 백핸들 3대3으로 제압을 했었는데 그리고 서비스 특점 2 2 2 2점차 추격 전지희 서비스 말랐습니다 기습적인 서비스 하지만 김나영 버텨냅니다 자 리시버 득점 김나영 연 2 2 2 3 2 2 3 3 3 3 4 3 4 4 4 4 4 5 5 5 5 5 4 5 5 5 4 5 5 6 5 5 5 6 7 6 6 7 7 7 7 이를 벌릴 수 있을지 김나영의 서비스 그쵸 한전차 벌어질지 포핸 탑스피인 바깥쪽 비스듬하게 날려 준비하고 쏘았는데요 김나영 선수 전지희 역전 1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가져왔었는데요 행운의 포인트 전지희 길게 끌고 왔었던 김나영 선수인데 리드를 놓쳤고요 과감합니다 리시브 공격적인 아 좋아요 긴박한 랠리 양선수의 공수 그리고 화려한 마무리 3 4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